알겠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의 올림픽에 있는 종목인데요. 교체면 법까지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는 3명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소리나는 공을 굴려서 막고 또 굴려서 넣고 하는 그런 일반 스포츠의 핸드볼하고 비슷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흔히 민수가 막막증이라고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있던 과정에서 실명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학교의 대표가 되고 또 각시도의 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골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스포츠인으로서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도 따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골골 종목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수비 자세라든가 아니면 공격할 때의 그런 자세들이 부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동작, 기초훈련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지 경기에서 충분히 부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눈을 가리고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승리의 요점 중에 요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팀워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하는 걸 보면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부터도 불편한 우리 선수들인데 저는 코트에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활달이 움직여줄 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표출되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